지민이는 학교에 가요. 먹다. 우리는 치킨을 먹어요. 우리는 치킨을 먹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셔요. 보다. 저는 하늘을 봐요. 걷다. 저는 매일 걸어요. 읽다. 수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가지다. 저희 엄마는 큰 차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큰 차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다. 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To finish. 끝나다. 저는 오늘 한국어 공부를 다 끝냈어요. 저는 오늘 한국어 공부를 다 끝냈어요. To talk. 이야기하다. 저는 정말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To buy. 사다. 저는 BTS 새 앨범을 살 거예요. 저는 BTS 새 앨범을 살 거예요. To write. 쓰다. 저는 지금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기를 쓰고 있어요. To hear. Listen. 듣다. 이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들었니? 이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들었니? To cry. 울다. 저는 제 딸 제시카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저는 제 딸 제시카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To laugh. 웃다. 저는 많이 웃었어요. To worry. 걱정하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To lie. 거짓말하다. 나한테 거짓말했니? 나한테 거짓말했니? To decide. 결정하다. 당신은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요. To pull, 당기다. 당신 지갑을 찾으려면 이 서랍을 당기세요. 당신 지갑을 찾으려면 이 서랍을 당기세요. To push, 밀다. 밀지마, 밀지마. 남은 이 서랍을 당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